허풍쟁이 함경도와 평안도, 전라도의 허풍쟁이가 한곳에 모였습니다. 허풍쟁이란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이 제각기 허풍을 떨며 자기 고장의 자랑거리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함경도 허풍쟁이가 우리 함경도에는 백두산이 들어가서 목욕을 할 만큼 큰 물통이 있지 아마도 이 세상에서 그보다 큰 물통은 없을 거야 라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그러자 평안도 허풍쟁이가 자기도 질 수 없다는 듯이 우리 평안도에는 백두산 같은 산을 한 꼬챙이에다가 새씩 넷씩 묶어서 구울 수 있는 큰 화로가 있다네 그까지 산 하나 목욕할 수 있는 동보다 세곱절이나 클걸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전라도 허풍쟁이도 이해지지 않으려고 우리 전라도에는 백두산처럼 큰 산이 열 개나 삥 둘러선 것보다 더 굵은 대나무가 있다네 높기는 얼마나 높은지 그 끝을 보았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바쁘지 않거든 나랑 가서 구경이나 하지 하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전라도 허풍쟁이 곁에 바싹 붙어섰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건 대나무가 하늘을 뚫고 하늘로 들어가서 안 보이는 걸 거야 그런 나무를 보는 건 평생에 있을까 말까 한 일이야 내 멋 뾰족하게 바쁜 일이 없으니 꼭 가서 보고 싶네 맞아 나도 보고 싶네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하자 전라도 허풍쟁이는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데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전라도 허풍쟁이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으며 함경도 허풍쟁이와 평안도 허풍쟁이를 데리고 고민고민을 하며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향에 내려간 전라도 허풍쟁이는 두 허풍쟁이를 주막에 데려다 놓고는 슬쩍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알고 지내던 새님에게 달려갔어요. 그는 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을 새님에게 자세하게 얘기하고는 뭐 좋은 꾀가 없냐고 애거를 했습니다. 새님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사람아 웬 허풍을 그렇게 떨었나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잘 해보겠지만 다음부터는 거짓말하지 말게나 자어서 그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게 전라도 허풍쟁이는 조아라 주막으로 달려가 두 사람을 데리고 새님에게로 갔습니다. 두 사람을 본 새님은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죠? 하루만 일찍 오셨더라도 대나무 구경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한 발 늦으셨습니다. 바로 어쩌녁에 대나무를 팔라는 사람이 있어 바라버렸습니다. 새님 말에 두 허풍쟁이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렇게 큰 대나무를 누가 무엇에 쓰려고 사갔습니까? 새님은 시체미를 딱 떼고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함경도에 백두산이 목욕을 할 만큼 큰 물통이 있는데 이번에 그 통에 두른 테를 새 테로 바꾸려고 사간다고 그러던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왕 온 길이니 그 나뭇가지라도 구경했으면 합니다. 그것 또한 안됐군요. 가지는 또 다른 사람이 평안도에 백두산을 셋씩 넷씩 묶어 구울 수 있는 화로가 있는데 그 꼬챙이로 쓰겠다고 하며 사갔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더랍니다. 시골 사람들의 소동 옛날 어느 시골 사람이 사올에 가서 양초를 사왔습니다. 그 사람은 사올에 갔다 온 기념이라며 이웃집에 양초를 한 자루씩 나눠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사올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교통이 좋아 사올을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교통이 나빠 사올에 한번 다녀가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사올 이야기에 폭 빠져 선물로 받은 양초를 어디에다 쓰는지를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초를 사온 사람은 먼 친척 집에 가 있어 그곳에 가고 없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쓰지 양초를 선물 받은 사람이 이웃집에 가서 물었습니다. 나도 물어보지를 않아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훈장 어른께 물어보자 양초를 선물 받은 사람들은 훈장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훈장도 양초를 처음 보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훈장 체면에 모른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궁리하던 훈장은 찾아온 사람들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아 이걸 어디에 쓰는 줄을 모른단 말이야 무식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러게 사람은 배워야 한다니까 훈장 말에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어험 이건 바로 뱅어라는 물고기야 뱅어요? 그래 뱅어로 말할 것 같으면 서해안에서 많이 나는데 이처럼 투명하여 속이 다 들여다보이지 이 물고기의 새끼들은 말려서 포로 만들어 먹는다네 훈장은 양초를 어렴포시 들어왔던 뱅어라고 했습니다. 내가 서울에 갔을 때 뱅어묵을 한 그릇 맛있게 먹은 적이 있지 서울에 가서 이 뱅어묵을 못 먹은 사람은 서울에 갔었다고 말할 수가 없네 그때 어떤 사람이 양초의 심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뾰족한 것이 뭐죠? 그건 뱅어 주둥이야 이 밑에 있는 구멍은요? 저 가면 알아야지 이건 뱅어의 똥구멍이야 훈장은 그럴듯하게 둘러댔습니다 뱅어는 똥을 안 누나? 똥구멍이 다 깨끗하네요 속이 다 보이고 깨끗한 생선이니까 맛이 있지 달리 맛이 있나? 이 뱅어국은 어떻게 끓여 먹습니까? 끓이는 거야 아주 쉽지 그저 물만 붓고 끓여도 맛이 있으니까 한 마리만 끓여도 됩니까? 우리 모인 김에 뱅어국이나 끓여 먹지 그 뱅어를 모두 가져오게 늘 당장 국을 끓여오라 할 테니까 훈장은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양초를 모두 거두어 부인에게 갖다 주면서 국을 끓여오라고 했습니다 얼마 뒤에 부인은 양초를 칼로 동강을 내어 솥에 넣고 된장과 고추장을 푸른 뒤에 파와 마늘을 넣고 국을 끓였습니다 창자가 되게 질기던데요 부인의 말에 훈장은 그 질긴 창자도 국에 넣었소? 하고 물었습니다 고래 힘줄처럼 질긴 창자를 넣고 국을 끓이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부인도 아는 척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창자란 바로 양초의 심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훈장의 부인은 뱅어국이 아닌 양초국 한 솥단지를 커다란 상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솥뚜껑을 열자 양념 냄새가 났습니다 냄새가 좋은 걸 보니 맛있겠는데 기름도 둥둥 뜨잖아 글쎄 내 뭐래? 국 중에 뱅어국이 제일이라니까 어서 기름진 국을 떠서 훌훌 마셔봐요 마을 사람들은 뜨거운 국을 훌훌 마셨습니다 그런데 목이 따갑고 입안이 텁텁했습니다 훈장님 어째 토할 것만 같은데요? 목구멍과 입안이 따끔따끔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어허 무식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존사람들이라 좋은 걸 먹어봤어야 알지 훈장은 호통을 친 뒤에 눈을 찡그렸습니다 자기도 속이 따가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양초를 사왔던 사람이 훈장집에 왔습니다 자네 마침 잘 왔네 자네 덕에 뱅어국은 잘 먹었는데 어째 속이 뱅어국이라니요? 자네가 선물한 그 생선 말이네 그걸 몽땅 모아서 국을 끓여 먹었더니 불을 켜는 양초로 국을 끓였다고요? 뭐 불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불을 먹었단 말인가? 불이란 말에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모두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우리 뱃속에 불이 붙었다 물 좀 줘 불을 꺼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달려나가 냇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불을 끄려고 말입니다 훈장님은 너무나 창피해 고개도 들 수 없었답니다 지혜로운 꾀동이 옛날 시골 어느 부잣집에 예쁜 딸과 열 살짜리 아들을 둔 머슴이 있었습니다 머슴의 아들은 남달리 꾀가 많아 꾀동이로 불렸습니다 조인지 부자는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물건이든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반드시 빼앗고야 많은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부자는 머슴의 딸을 빼앗으려는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는 머슴의 아내가 밧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머슴을 불렀습니다 꾀동이압이 어디 있느냐 머슴이 달려오자 부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잔의 처가 김을 메고 오는 모양인데 그 밭에 풀이 모두 몇 폭이나 있는지 내일 아침까지 알아내게 만약 알아내지 못하면 잔의 딸을 내놓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하네 부자가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자 머슴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 많은 풀들을 셀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머슴은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그때 밖에서 놀다 들어온 꾀동이가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아니다 넌 몰라도 된다 아버지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꾀동이가 꼬찍꼬찍 해묻자 하는 수 없이 부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꾀동이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자를 골려줄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아버지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주인 영감님을 만나보고 올게요 꾀동이는 굳은 얼굴로 부잣집 마당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꽃밭의 풀들을 큰 소리로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그 소리에 낮잠에서 깬 부자는 방문을 벌컥 열고 나와 꾀동이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놈아 풀을 세어 뭐 하려고 시끄럽게 떠드느냐 꾀동이는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부자 앞으로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주인 어르신 방금 제가 세어본 풀이 모두 몇 폭이나 되는지 알아맞혀 보실래요? 꾀동이의 말에 부자는 또다시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놈아 내가 그걸 어떻게 한단 말이냐 잠만 말고 썩 물러가거라 그러자 꾀동이는 부자 앞으로 더욱 바싹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아니 왜 화를 내서요 주인 어르신은 이 좁은 꽃밭의 풀이 몇 폭이인지도 모르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그 넓은 밭의 풀들을 전부 셀 수 있겠어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라 부자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있다가 세그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꾀동이에게 당한 것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부자는 다시 머샘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이틀 안으로 젤을 가지고 동아줄 석자를 꼬아오게 만약 그러지 못하면 자네 딸을 내놓고 내 집에서 나가야 하네 부자는 또다시 억지를 부렸습니다 또 걱정거리가 생긴 머슴은 끙끙 알아 누웠어요 그 모습을 보고 꾀동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꾀동이는 아버지에게서 부자의 말을 전해 듣고 골똘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서며 말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꾀동이는 석자쯤 되는 쇠 막대기를 찾아 그 위에 동아줄 굵기만 하게 새끼줄을 감았습니다 그런 다음 불을 붙여 태우자 하얀 재가 동아줄 모양으로 남아있었어요 꾀동이는 그것을 조심스레 들고 부자에게 갔습니다 억지를 부리던 부자는 이번에도 꾀동이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부자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내 끝에 아주 못된 꾀를 생각해 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느 날 부자는 다시 머슴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안빵마님이 산딸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 나가서 구해오게 만약 구해오지 못하면 자네딸을 내놓고 내 집에서 나가야 하네 이 추운 겨울에 어디 가서 산딸기를 구해온단 말인가 고민을 하던 머슴은 다시 자리에 알아놓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누워만 했자 꾀동이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사연을 전해들은 꾀동이는 골똘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났습니다 꾀동이는 보자가 있는 방문 앞으로 가서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주인 어르신 사람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되었어요 산딸기를 못 구해서 스스로 죽으려는 모양이네 나한테 오히려 잘됐어 보자는 웃음을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대체 무슨 큰일이 났다고 그러느냐 그러자 꾀동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산딸기를 따라갔다가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주인 어르신 제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부자는 기가 막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끼 이놈아 한겨울에 무슨 독사가 있단 말이냐 그러자 꾀동이가 냉큼 대답했습니다 그럼 한겨울에 산딸기가 어디 있다고 구해오라 하세요 그 말을 들은 부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세그머니 방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어린아이한테 번번이 당하기만 하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요 암 내가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지 국리에 국리를 거듭하던 부자는 또다시 머슴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갈 것이니 자갈로 배를 한 척 만들어 놓게 만약 사흘 안으로 만들지 못하면 자네 딸을 내놓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 하네 머슴은 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래서 꾀동이를 불러 의논을 했어요 아버지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예요 이번에는 주인 영감을 단단히 망신 주고 말겠어요 꾀동이는 한다름에 부자에게 달려가 호들갑스럽게 말했습니다 주인 어르신 얼른 모래로 만든 밧줄을 주세요 모래 밧줄이 없어서 자갈로 만든 배가 떠내려가고 있어요 부자는 이번에도 또 당하겠구나 싶어 맨발로 뛰어나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정말 자갈로 배를 만들었단 말이냐? 꾀동이는 시채미를 뚝대고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지요 그럼요 제가 어르신을 태워드릴 테니 얼른 모래로 만든 밧줄이나 주세요 내 말이 사실인데 어디 한번 가보자꾸나 부자는 꾀동이를 따라 큰길로 달려나갔습니다 맨발로 달려가는 부자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수근거렸어요 부자 영감이 미쳤나 봐 너무 욕심을 부리더니 이젠 망령까지 났나 보네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자 부자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놈들이 감히 나를 놀려? 부자는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강물에 뛰어들더니 다시는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답니다 돼지의 후회 먼 산에는 눈이 하얗게 쌓여있지만 한낮에는 볕이 제법 따뜻합니다 처마에 매달린 고드름이 햇빛을 받아 힘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돼지는 우리 안에서 밖을 내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지저분한 우리 속에 갇혀 지내야만 하다니 돼지는 바깥으로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는 자기의 꼴을 원망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인집 식구들이 새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 읍내 잔치집에 간다고 합니다 주인집 어른들을 따라 아이들도 새 옷을 입고 뻐기며 나왔습니다 그러자 빈 밥그릇을 핥고 있던 바둑이가 쫄랑쫄랑 뒤따라 나왔습니다 어서 집으로 가지 못해 머슴이 얼른 따라오며 손을 들어 때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둑이는 아들을 흘끔흘끔 쳐다보며 집 안으로 쫓겨갔습니다 바둑이 이리와 어머니 바둑이도 데리고 가요 주인집 아들이 바둑이를 부르자 바둑이는 좋아라 펄쩍펄쩍 뛰며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었습니다 아들은 바둑이를 데려가자고 졸랐습니다 그러자꾸나 바둑이를 데리고 가면 든든하고 좋지 신난다 바둑아 같이 가자 주인집 아들의 손짓에 바둑이는 잽싸게 뛰어갔습니다 바둑아 가지마 제발 나랑 같이 있자 정말 심심하단 말이야 우리 속의 돼지는 바둑이를 보고 소리소리 지르다가 멀리 사라져가는 바둑이의 뒷모습을 넉넉고 바라보았습니다 아 저 강아지는 잔치집에 따라가는데 난 이게 무슨 꼴이람 자기 신세를 생각하던 돼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돼지우리는 늘 오줌과 똥이 뒤섞여 질척였습니다 그래도 돼지는 좋다고 지냈는데 그 질척이는 게 오늘따라 싫어졌습니다 잠이나 자두자 잠을 자두는 게 마음이 편해 돼지는 질척이는 짚을 헤쳐놓고 잠이나 자려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잔치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바둑이를 생각하니 입안에 군침이 도는 게 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면서 바둑이는 저렇게 주인의 사랑을 받는데 내 꼴은 이게 뭐람 돼지는 이리디척 저리디척 하며 바둑이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고는 바둑이가 오기를 눈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바둑이가 오면 주인에게 사랑받는 방법을 물어보려 했던 것입니다 저녁 나절이 되자 바둑이가 쫄랑쫄랑 앞장서 집으로 왔습니다 바둑아 좋았겠다 돼지는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말하면 잔소리지 새색시 얼굴이 되게 예쁘더라 바둑이는 뽐을 냈습니다 예쁘면 뭐해 내 색시도 아니잖아 그건 그렇고 먹을 게 많았지 돼지의 관심은 그저 먹을 것뿐이었습니다 그래 맞다 맞아 예쁜 색시를 보니까 좋기도 좋지만 음식이 얼마나 푸짐하고 맛있던지 바둑이 말해 돼지는 침을 꿀깍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외로 꼬았습니다 꿀꿀아 왜 그래 무슨 근심이 있니 바둑이는 걱정이 되어 물었어요 걱정은 내 꼴이 하도 한심해서 그래 걱정? 내가 걱정할 때도 있어? 내 팔자가 제일 좋잖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 주인한테 사랑도 받지 못하는데 팔자가 좋으면 뭘 하겠니 오늘도 봐라 넌 주인집 아들의 사랑을 받아 잔치집에 갔다 왔는데 난 뭐니 돼지는 자기의 마음을 바둑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야 뭐 바둑이는 돼지를 위로하려 했으나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몰라 얼버무렸습니다 바둑아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래? 좋아 오늘같이 좋은 날 못 들어줄게 뭐 있어 어서 말해봐 바둑이는 이제야 됐구나 싶어 얼른 대답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주인 식구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니 내게 그 방법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니? 그거야 뭐 어려울 게 없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너도 무슨 일인가를 하는 거야 우리 집에 있는 닭도 고양이도 또 나도 주인집을 위해 뭔가를 하는데 너는 하는 일이 없잖아 그건 그래 그런데 난 무슨 일을 해야 하지? 글쎄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바둑아 너는 무엇 때문에 주인 식구들에게 귀여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나는 밤마다 멍멍하고 짖어서 집을 지켜주잖아 내가 귀여움을 받는 건 아마 그 때문일 거야 바둑이는 스스럼 없이 말했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네 오늘부터 나도 그렇게 해야지 돼지는 주인 식구들에게 사랑받을 꿈에 부풀어 좋아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고요한 밤중에 돼지는 그야말로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놈의 돼지 어디가 아픈가? 주인 아저씨가 나와 울음을 그치게 하려 했으나 돼지는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해라 어디가 아픈 개냐? 주인 아저씨는 돼지를 달랬어요 그러자 돼지는 속으로 옳지 이제 됐나보다 이제야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더 큰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어허 큰일 났는데 이놈의 돼지 병이 나도 단단히 난 모양이군 돼지를 달래지 못한 주인 아저씨는 혀를 끌끌 차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주인집 사랑받기 무지무지 싶네 돼지는 신이 나서 더 큰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이탠날 아침 일찍 주인 아저씨는 돼지 병을 고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쇠꼬챙이로 돼지 볼깃짝을 찔러 피를 냈습니다 돼지는 볼깃짝이 아팠지만 이것이 주인의 사랑을 받기 위한 시작인가 보다 하고는 아픔을 꾹 참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날은 다른 날보다 먹을 것을 좀 나은 것으로 주었습니다 그날 밤 어제와 마찬가지로 돼지는 또 소리소리를 질러가며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울어댔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저러지? 주인 아저씨는 돼지의 병을 고치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헛일이었습니다 평소에 주인 아저씨는 돼지 밥을 줄 때만 돼지우리에 나타났었는데 밤에 돼지가 울기 시작한 후로는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돼지는 싱글벙글 좋아했지요 나도 이제 바둑이처럼 사랑을 받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이렇게 착각한 돼지는 밤마다 끊임없이 울어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 지게꾼이 돼지우리 앞으로 왔습니다 그러고는 돼지를 단단히 묶더니 지게에 턱 얹었습니다 바둑아 고맙다 이제 사랑을 받으려나 봐 돼지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어요 에이 속 시원하다 그놈의 돼지 때문에 보름이나 잠을 설쳤는데 도살장으로 보내니 이제야 편히 잘 수가 있겠군 지게꾼 양반 잘 끌고 가슈 주인 아저씨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돼지는 도망가려 했지만 몸이 꽁꽁 묶여 어찌할 도리가 없었답니다 먹기 내기 옛날 시골에서는 겨울이 오면 사랑채의 머슴들이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다가는 내기로 팔씨름이나 윷놀이를 하며 기나긴 겨울밤을 보냈습니다 어느 겨울 사랑에 모인 머슴들은 무슨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했습니다 우리 먹기 내기를 하면 어떨까 먹는 걸 밝히는 머슴이 말했습니다 누가 식충이 아니랄까 봐 다른 머슴들이 놀렸어요 그게 좋겠다 출출한데 두부 먹기 내기를 하자 그 짐 머슴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이래서 두부 먹기 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면모 먹기를 하지? 열모면 어떨까? 에이 고가집 건 누구라도 먹겠다 식충이가 적다고 하자 열모는 좀 적다 스무모로 하자 하고 다른 머슴이 말했습니다 맞아 스무모는 되어야지 내기하는 것 같지 식충이는 두부를 먹을 생각에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얼마를 걸까? 이기는 사람이 둔양을 갖고 지는 사람은 벌금으로 둔양을 내기 그리고 제일 조금밖에 못 먹는 사람은 두부값까지 다 내기 그럼 충분할 거야 머슴들은 모두 그렇게 하기로 입을 모았습니다 식충이는 상금이 둔양이라는 말을 아까보다 더 좋아했어요 식충이 생각으로는 두부도 실컷 먹고 또 둔양을 벌게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찰 수밖에요 그야말로 도랑치고 가재잡고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부를 사다 놓고 내기를 하려 했으나 누구 하나 얼른 두부를 먹으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식충이 내가 먼저 시작해봐 그래 내가 먼저 시작해라 내가 말을 꺼냈잖아 친구들 말에 고개를 갸우떼다가 세며시 바깥으로 나간 식충이는 한참 후에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아직 시작 안 했구나 어디 갔다 온 거야 네가 있어야 시작하지 몰라도 돼 좋아 어디 슬슬 먹어볼까 식충이가 두부를 먹기 시작하자 다른 머슴들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모 두모 모두들 열심히 먹었습니다 식충이는 처음에 다른 머슴들보다 빠르게 먹었지만 가면 갈수록 식충이의 먹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모두들 스무모를 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식충이는 열모를 먹고는 배를 두드리며 더 이상 먹지를 못했습니다 빨리 먹어 뭐 하는 거야 너 혼자 벌금 물고 싶어 다른 머슴들이 비아냥됐습니다 그러자 식충이가 하는 말이 아까 나가서 연습으로 먹었을 때는 스무모를 거뜬하게 먹었는데 지금은 왜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지 식충이의 말에 다른 머슴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답니다 웃었답니다 오라와 샤오나 산높고 물 맑은 어느 마을에 오라라는 착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오라는 마음씨 고약한 새엄마와 게으르고 심술구진 동생 오도와 살았어요 예 오라야 어째 그리 꿈을 대는 게야 빨래는 언제 하려고 새엄마는 오라에게만 온종일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어느 해 꽃춤놀이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종각들과 아가씨들은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려고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엄마는 오도를 꾸며주느라 부산을 떨었습니다 예 오라야 내 옷을 오도에게 입혀야겠구나 어서 가져오너라 아가씨들은 제 손으로 수놓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꽃춤놀이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도가 수놓은 건 예쁘지 않았기 때문에 오라의 치마 저고리를 오도에게 입혔지요 어머니 저도 꽃춤놀이에 가게 해주세요 오라가 이렇게 말했지만 엄마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오라는 꽃춤놀이에 갈 수 없게 되어 밭에 나가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 물소 하나가 풀숲에서 나왔습니다 물소는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저런 소싸움에서 다치고 쫓겨났구나 오라는 강물을 떠와서 물소의 몸을 닦고 약초를 뜯어 상처에 발라주었어요 물소가 겨우 기운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넌 왜 슬퍼하고 있었지 오라는 꽃춤놀이에 못 가게 된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런 일이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물소가 낮은 우리를 웅얼거리자 하늘과 땅과 물속 짐승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오로는 풀과 꽃을 뜯어왔어요 무 짐승과 풀과 꽃이 서로 어우러져 오로를 아름답게 꾸며주었지요 물소는 끝으로 멋진 뿔을 빌려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잊지 않고 돌려줄게 오로는 마음이 부풀어 꽃춤놀이 마당으로 달려갔어요 사람들이 모두 넋을 잃고 아름다운 오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로는 복숭아 같은 두보를 하고 한창 생왕을 불고 있는 샤오나에게 다가갔습니다 1등 생왕수 샤오나는 함께 춤출 아가씨를 찾고 있었지요 오로를 보고 곧 춤을 청했습니다 샤오나가 신나게 생왕을 불자 오로는 고운 목소리로 노래하며 즐겁게 춤을 추었어요 청년들과 아가씨들이 흥겹게 발을 구르는 소리에 땅이 들썩였습니다 딱 한 사람 오도마는 혼자 토라져 있었어요 멋쟁이 샤오나가 오로와 짝이 되다니 못마땅해 죽을 지경이었지요 오도는 둘 사이를 회박 놓고 싶어서 춤을 출 수가 없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자 오로는 물소에게 뿔을 돌려주려고 마을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샤오나가 오로의 뒤를 쫓았지만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로가 아주 서둘러 갔기 때문이지요 물소는 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소에게 뿔을 돌려주자 오로는 다시 누더기 차림이 되었어요 한편 샤오나는 어쩔 줄 몰라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오도가 다가와 말했어요 오라는 우리 언니야 날 따라오지 그래 샤오나는 한운수 없이 오도를 따라갔습니다 집 앞에 이르자 오도는 문을 쾅쾅 두드리며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 때 오도가 슬쩍 샤오나의 팔짱을 끼었어요 엄마가 보니 웬 멋진 청년이 오도와 다정하게 서 있는 거지요 엄마는 하늘로 솟을 듯 신이 났습니다 어서오게 내 딸하고 썩 잘 어울리는 걸 샤오나는 잠자코 오로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오로가 뗄까물 짓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게으른 거사 온종일 어딜 갔다 이제 오는 게야 손님 오셨는데 냉큼 아궁이에 불 지피지 못하겠니 엄마는 한바탕 잔소리를 한 다음 오도를 데리고 오리를 잡으러 나갔어요 샤오나는 말없이 생황을 불기 시작했고 오로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따뜻한 연기와 불꽃이 오로의 마음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엄마는 오리고기를 푹 삶았습니다 오도와 샤오나에게는 살코기를 수북이 담아주고 오로의 그릇에는 뼈다귀만 수북이 놓았어요 나는 위층에서 바쁜 일이 있으니 많이 먹게 샤오나가 짐지 실론을 뜨고 말했어요 불빛이 조금만 있어도 저는 눈이 부셔서 고기를 못 먹는답니다 엄마는 얼른 등불을 치웠습니다 사방이 깜깜해지자 샤오나는 오로와 오도의 그릇을 슬쩍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로의 손을 끌어다 살코기 그릇에 얹어주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샤오나가 말하자 세 사람은 먹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오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나한테 뭘 준 거야 이빨 다 부러지겠어 엄마는 일을 하다 말고 등불을 들고 우당탕 내려왔습니다 이때 샤오나가 오로와 오도의 그릇을 얼른 되돌려 놓았어요 이 퉁퉁한 고기를 놓고서 무슨 소리냐 오도 엄마가 다시 위층으로 사라지자 샤오나는 오로와 오도의 그릇을 또 슬쩍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는 또 우당탕 내려왔어요 샤오나는 재빨리 오로와 오도의 그릇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 멀쩡한 고기를 두고 웬 투정인 게야 다시 엄마가 올라가고 어둠 속에서 오도가 또 엄마를 불렀습니다 못된 거사 나도 이제 지쳤으니 먹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엄마가 위층에서 소리를 지르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샤오나와 오로가 맛나게 먹는 소리였지요 오도가 뼈다귀와 씨름하는 소리도 났습니다 오도 고기 반찬에 술 한잔 빠질 수 없지 안 그래요? 오도는 샤오나가 주는 대로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그제야 배가 조금 불러왔지요 위층에서는 엄마가 오도와 샤오나를 위해 비단이불을 펴고 두 사람의 전날 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오도를 시집 보낼 생각에 속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는 세 사람이 실컷 먹고 마신 뒤였습니다 샤오나 오늘 밤 잘 쉬고 내일 아침 해 뜨는 대로 내 딸과 떠나게 부디 오도와 행복하게 나 오로 넌 아궁이 불이나 지켜 엄마는 이렇게 말하고 자러 가버렸습니다 오로는 아궁이 옆에 쪼그리고 앉아 꽃신에 술을 놓았어요 샤오나는 그 앞에 앉아 불을 쬐는 척했지요 술에 취한 오도는 잠이 쏟아졌습니다 참다못해 오도가 한쪽 눈을 감고 샤오나에게 말했어요 이제 올라가자 아직 일러 밤이 깊지 않았으니 한밤중이 되어 오도가 두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이제 올라가자 아직 일러 새벽달이 뜨지 않았으니 새벽달이 뜨고 오도가 들어 누워 말했어요 이제 올라가자 아직 일러 첫 딸기 울지 않았으니 첫 딸기 울었을 때 오도는 드르렁드르렁 코를 굴며 잠을 자고 있었어요 샤오나가 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갑시다 이런 고생은 오늘로 끝이오 오라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잠든 오도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내 옷을 돌려주겠니 오라는 오도가 입은 치마 저고리로 바꾸어 입고 누더기는 오도에게 살짝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정성들여 수놓은 꽃신을 신고 샤오나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이 되어 엄마는 딸의 침실로 후닥닥 뛰어가 보았어요 이불이 말끔히 정돈되어 있고 오도와 샤오나는 보이지 않았지요 엄마는 날아갈 것 같이 기쁜 마음으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아궁이 옆에 널부러져 있는 누더기 소녀를 힐끗 흘려보고는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배를 짰어요 해가 하늘 높이 떠오르고 나서야 오도는 굶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잘 있군 잘했어 내 딸 오도는 시집에 갔다네 오도가 듣자니 엄마가 엉뚱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엄마 둘이서 나 몰래 가버렸어 엄마는 입을 한 번 삐죽이고는 목소리를 한층 높였습니다 옳지 당연해 둘이서 후딱하게 돼 있는 거야 엄마 나 안 갔어 당연해 너는 거기가 어울려 어서 물이나 기르러 가거라 엄마 난 언제 시집가 오도는 때를 부리며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엄마도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아니 오라 저것이 좋은 날을 왜 낙다군인 게야 어디 혼 좀 나봐라 엄마는 밀랍 한둥이를 뜨듯이 녹여서는 누더기 소녀 위로 냅다 부어버렸습니다 오도의 몸뚱이는 온통 밀랍 범벅이 되었어요 눈도 입도 코도 다 막혀서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버렸답니다 엄마는 마음이 고약했지만 자기가 혼자 남는 건 무서웠어요 부랴부랴 얼굴에 굳어있는 밀랍을 걷어내 주었지요 그런데 눈물 콧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건 오러가 아니라 오도였습니다 비단 찾는 재판 볕이 따가운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비단장수 왕서방이 비단을 지고 길을 걷다가 무덤 옆 그늘에서 잠시 낮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보니 비단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이쿠 내 비단 난 이제 망했네 망했어 왕서방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지요 지나가던 길손이 그 모양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원님을 한번 찾아가보수 명석하기로 소문난 분이니 비단을 찾아줄지도 몰라요 왕서방은 원님에게로 각 자초지종을 고했습니다 머리를 톡톡 두드리며 생각하던 원님은 말했지요 일단 비단을 도둑맞은 무덤가로 가보자 원님이 비단장수와 같이 거리로 나서자 구경꾼들이 하나 둘 따라 나섰습니다 명석한 원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했던 거죠 무덤가에 이른 원님은 주변을 휘둘러보더니 망주석에게 다짜고짜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누가 비단을 훔쳐갔는지 넌 분명 보아 쓰렸다 그게 누군지 말해라 이게 무슨 짓이야 돌덩이 망주석에게 말을 하라니 소문으로는 똑똑하다더니 알고 보니 이거 순전히 바보잖아 망주석이 묵묵부답으로 서있자 원님은 나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관하로 데려가 입을 열 때까지 매를 쳐라 나졸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덩이 망주석에게 매를 때리기 시작하자 구경꾼들이 키득키득 웃어댔어요 그 어이없는 모습에 어떻게 웃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자 원님은 구경꾼들에게 눈을 부릅떴습니다 죄인을 신문하는데 경박스럽게 기득대다니 여봐라 저놈들을 모두 묶어서 오게 가더라 잘못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세요 구경꾼들은 원님에게 빌었습니다 원님은 헛기침을 어험하고는 말했어요 그렇다면 벌금으로 각자 비단 한 필식을 내도록 하라 옥사리보다는 비단 한 필을 내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비단을 구해 관하에 바쳤지요 관하 마당에는 비단 두루마리가 잔뜩 쌓였습니다 이윽고 원님은 왕서방을 불렀어요 이 중에 내가 잃어버린 비단이 있나 봐라 이겁니다 이것과 저것하고 요것하고가 틀림없이 제 겁니다 왕서방은 매우 좋아했습니다 원님은 그 비단을 판 이웃마을 영가라는 인물을 찾아내서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쌓여있던 나머지 비단을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역시 우리 원님은 명석하시다니까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이렇게 감탄하며 기분 좋게 웃었대요 왕서방은 그렇게 잃어버린 비단을 모두 찾을 수 있었답니다 구두새 이야기 옛날 옛날에 아주아주 지독한 자린고비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자린고비란 구두새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자린고비가 얼마나 구두새인지 먼데 사는 생선 장사까지도 잘 알았습니다 꽁치나 갈치 사려 생선 장사가 자린고비가 사는 골목 어귀에서 물 좋고 값이 싼 생선을 사서 졸여 먹고 끓여 먹고 구워 먹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다가 자린고비 집 앞에 다다른 생선 장사는 자린고비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생선 한 마리를 자린고비 집 울타리 안으로 집어던졌습니다 아니 밥도둑이 어인일이지 마당에 떨어진 생선을 본 자린고비 할아버지는 밥도둑이 들어왔다며 생선을 집어 얼른 울타리 밖으로 집어던졌습니다 생선을 가지고 찌개를 끓이거나 구우면 맛이 있어 식구들이 보통 때보다 밥을 많이 먹기에 생선을 밥도둑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부엌에서 일을 지켜본 며느리는 이 집에 있다가는 생선 가시 하나 구경 못하겠구나 하고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청어사려 싱싱한 청어사려 어느 이른 아침에 생선 장사가 또 자린고비 며느리 집 앞으로 왔습니다 며느리는 이 소리를 듣고 휑하니 밖으로 나갔어요 한 마리에 얼마씩 하지요 며느리는 청어장사를 세워놓고는 마치 청어를 살 것처럼 청어가 담긴 괴짝 안에 두 손을 넣어 이리저리 헤집었습니다 그러자 청어에 아리며 비늘이 며느리의 양손과 팔뚝에 가득 묻었지요 청어를 실컷 주무르고 난 며느리는 너무 비싸서 못 사겠는데요 하고 청어 장사를 돌려보냈습니다 생선 장사는 아침부터 재수없게 별일이 다 있다며 눈살을 찌푸리며 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간 며느리는 깨끗한 물에 청어에과 비늘이 묻은 송과 팔뚝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로 국을 끓였습니다 국이 다 끓자 며느리는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국맛 한 번 좋구나 자린고비 할아버지는 국을 훌훌 마시며 어떻게 끓였길래 국이 이리 맛이 있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며느리는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자린고비 할아버지는 성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할 거야 아버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잘못했지 그 파를 간장독에다 넣고 씻었으면 간장이 떨어질 때까지 국을 맛있게 먹었을 게 아니냐 화가 난 며느리는 바깥 구경도 할 겸 우물로 물을 길러 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잔뜩 굳어있는 것을 본 마을 안악들이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며느리가 사실대로 말하자 안악들은 아니 그 팔뚝을 이 우물에다 씻었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국을 맛있게 먹었을 게 아니야 하며 자린고비 며느리를 놀렸다고 합니다 공자님의 말씀 서당에서 훈장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날이 더워 그런지 아이들은 나른해 했어요 그 가운데 한 아이는 읽으라는 글은 안 읽고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훈장이 공부는 안 하고 졸면 돼 어젯밤엔 뭐 했어 하며 그 아이를 호되게 나물었습니다 훈장은 책 읽기를 마친 아이들에게 배운데를 외우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배운 글을 큰 소리로 외웠습니다 조금 전에 졸다가 혼줄이 난 아이가 머리를 들어 훈장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훈장도 몸이 나른한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혼이 났던 아이가 싱긋 웃고 나서는 선생님! 하고 훈장을 불렀습니다 아이가 부르자 훈장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졸지 않은 척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선생님도 조시네요 뭐라고? 내가 존다고? 훈장은 애써 졸음을 감추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 졸고 계셨어요 혼이 난 아이는 훈장이 졸고 있었다는 걸 아이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혼이 난 아이 말에 서당 아이들은 실컷 웃었습니다 훈장은 멋쩍어 하며 이놈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아까는 내가 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눈을 감은 거야 공자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너희들을 잘 가르치려고 눈을 감았던 거란 말이다 알았느냐? 훈장의 말은 얼른 듣기에 그럴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훈장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주 근사한 변명을 했던 것이지요 선생님이 거짓말을 다 하시네 공자님이 언제 돌아가셨는데 공자님을 만나셨다는 거야? 혼이 난 아이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훈장이 책을 읽을 때 꾸벅꾸벅 조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자 훈장은 이놈 또 졸고 있느냐? 하고 아이를 야단쳤지요 전 졸지 않았습니다 어허 이놈 봐라 아직도 정신을 자리지 못하겠느냐? 선생님 저도 공자님 말씀을 들으려고 눈을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존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그럴 듯하게 둘러댔습니다 그래 공자를 만났더냐? 훈장은 눈을 껌뻑이며 물었습니다 예? 아이는 거짓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공자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제가 물었지요 뭘 물었던 말이냐? 아까 우리 선생님을 만나셨냐고 물었더니 아이는 여기까지 말하고는 말을 더 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말을 계속해 보아라 공자님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셨다고 하던데요 아이의 말에 훈장의 얼굴은 홍담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서당 안에는 더위를 잊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8의 주인 오성 이왕복이 열네 살 되던 늦가을이었습니다 그는 마당가 감나무에 달린 먹음직스러운 홍시를 보니 그만 먹고 싶어졌습니다 마당쇠야 저 감나무에 올라가 홍시 몇 개만 따오너라 마당쇠는 감나무에 올라 감을 땄습니다 그런데 옆집 담너머로 뻗은 가지에 달린 홍시는 따지 않고 이왕복 마당으로 뻗은 가지에서만 홍시를 땄습니다 이를 지켜본 이왕복이 말했어요 마당쇠야 저 담너머로 뻗은 가지에 달린 것을 먼저 따거라 도련님 그건 안됩니다 어째서 안된다는 거냐 그건 옆집 몫입니다 담너머로 뻗은 가지에서 감을 땄다가는 옆집 하인놈들에게 얻어 터집니다 마당쇠는 홍시를 몇 개 따고는 감나무에서 내려오더니 도련님은 그 댁이 어떤 댁인지 모르십니까요 이놈아 내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단 말이냐 권참의 댁 아니냐 잘 아시면서 어찌 그런 일을 시키십니까요 이놈아 가지가 그 집으로 뻗었다고 그 집 몫이라니 말이 되느냐 감나무는 우리 것이 틀림없지 않느냐 우리 감을 우리가 땄는데 누가 뭐란단 말이냐 그 댁은 새도가 당당해 그쪽 가지에 달린 홍시를 땄다가는 혼쭐 납니다요 마당 세말에 화가 난 이 양복은 권참의 댁 하인들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기로 마음먹고 옆집으로 갔습니다 소세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청지기가 달려 나오면서 옆집 도련님께서 어인일로 오셨소? 하고 은근히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이 양복은 태연하게 권참의께서는 댁에 계신가? 하고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어인일로 오셨는지요? 좀 여쭐 게 있어 그러네 지금 사랑에 계시는가? 소인이 먼저 대감께 아래지요? 그럴 것 없네 내가 직접 찾아뵐 테니 비키게 이 양복은 성큼성큼 사랑으로 갔습니다 권참의는 병서를 읽고 있었어요 이 양복이 권참의 대감 계시옵니까? 하고 말하자 권참의가 대답했습니다 누구요? 그런데 갑자기 이 양복이 팔을 힘차게 뻗어 문 창호지를 뚫고 주먹을 방 안으로 들이밀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권참의는 크게 노하며 어느 놈이 무험하게 장난을 하느냐? 하고 호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양복은 조금도 겁을 내지 않고 소인은 옆집에 사는 이 양복이옵니다 그럼 넌 이 참찬 아들이 아니냐? 그러하옵니다 그제야 권율대감이 문을 열고 보니 틀림없는 이 참찬의 아들이었습니다 지체 있는 양밥집 아들이 어째서 이런 상스런 장난을 하느냐? 창호지를 뚫고 방 안으로 뻗은 이 주먹은 누구의 주먹입니까? 이놈 보게나 그야 내 놈 주먹이지 어느 누구 주먹이란 말이냐? 내 팔에 달려있는 주먹이 아니더란 말이냐? 그러자 이 양복은 빙글에 웃으며 방에 들어간 주먹은 분명히 제 팔에 달려있는 주먹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감님 방 안에 들어가 있으니 대감댁 주먹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율은 어이가 없어서 이놈아 내 주먹이 비록 방 안에 들어와 있다 해도 내 주먹이 분명하지 않느냐? 그럼 이 주먹은 분명 제 주먹이란 말씀이시지요? 그야 물론이지 그럼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제 집 감나무가 대감댁 탑 너머로 뻗었는데 그 가지에 달린 감은 어느 직감입니까? 그제서야 이 양복의 뜻을 알게 된 권율은 그의 총명함에 탐복하여 미소 지으며 내 집 감나무에 열려있는 감은 내 것이지 누구 것이겠느냐? 하고 이 양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째서 대감댁 하인들은 우리 감나무에 달린 감을 우리가 따는데 못 따게 하는 것이옵니까? 그런 일이 있었느냐? 난 모르는 일이구나 그러시다면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만일 대감께서 실수를 하셨는데 누가 그 책임을 모르면 그건 내 손이 한 일이어서 모른다고 하실 것이옵니까? 이 양복의 추궁이 아이답지 않게 왜사워 권율은 어하니 벙벙해졌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이지 손은 내 뜻에 따라 움직였으니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느니라 하고 대답한 권율은 그제서야 이 양복 개교에 넘어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 권율은 이 양복의 비범함을 낚여 마침내 그를 사위로 맡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지혜로운 깨동이 이야기는 북한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옛 이야기는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우리와 북한이 5천년 역사를 함께한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80년 동안 갈라져 있는 동안에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했겠지만 이야기들을 통해 북한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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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